영국에서는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명백한 동의 여부와 증명이 없다면 해당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고 뉴질랜드에서는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성적 행위를 모두 강간죄로 규정하고 있는 등 세계적으로 성동의 가성폭행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주식회사 트위스에서 출시한 성적 동의 플랫폼 그래그래가 주목받고 있다. 그래그래 플랫폼은 본인 인증 후 성적 동의 내용을 확인하고 음성 확인 절차까지 진행하는 등 상호의사를 존중해 성동의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암호화 및 위변조 방지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전화번호를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는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정보보안 및 모의 해킹 전문기업과 의의 협력을 통해 개발된 철통보안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와 성적 동의 기록은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그 누구에게도 제공되지 않는다. 주식회사 트위스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그래그래 플랫폼 이용자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서로의 성적 동의 내용을 단순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상호 합의와의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래그래 담당 변호사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히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앱을 통한 성적 동의 기록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해당 앱을 이용해 성적 동의를 진행했고 이를 철회하지 않았으므로 본인 자유의 사이에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그래그래 성적 동의 플랫폼은 어플리케이션 HTTPS greyagreeapp.com 미드앱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다.